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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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. . . . . . . 다시 시작해볼께요. 신기함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너무 놀랐네요. 테이리프도 시청해주시죠. 독일 갓기 춤. 독일 갓기 춤. 신난하다. 네. 이제 오프라인의 부스락입니다.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주은씨 노래를 살짝 해보겠습니다. 커피 한 잔 할래요. 커피 한 잔 할래요. 나랑 커피 한 잔 하기로 약속. 예전에는 출석이 많아가지고 직접 가서 받아봤는데 갤럭시 핸드폰 가져올 수 없습니다. 저기 이제 대포카메라 네. 핸드폰이 되겠습니다. 맞아. 이야. 상트에. 뭐예요? 대주나 상트에요. 엠테크 옆에서 아닌가요? 그렇죠. 상트에요. 아 대박. 크unu 그런거왔어요. 아? 원래 예뻐요. 아 해서 진짜. 야 대박 감사합니다.